전세가 역전되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국제사회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곡점을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홍의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처음에는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은 못했던 거잖아요. 지난 2월 24일이었죠. 푸틴 대통령이 특수군사작전을 명령했습니다. 돈바스 주민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이었지만 러시아군은 돈바스가 아닌 북부와 동부, 남부에서 동시에 치고 들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수도 키우 코앞까지 진격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밀려났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거세게 반격하면서 러시아의 작전도 좀 바뀌었죠, 그 뒤에? 러시아는 전선을 동부 동바스로 좁혔습니다. 대규모 포병전으로 요충지를 하나씩 손에 넣었는데요. 전쟁 100일 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의 5분의 1을 러시아에 점령당했다고 인정하고 돈바스 격전지에서 군을 철수시킵니다. 소모전이 이어지면서 외신들도 전세가 러시아에 유리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전세가 뒤집혔어요? 네, 8월 말 우크라이나가 남부 헤르손 일대에서 수복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파죽지세 반격으로 보름도 안 돼서 동부와 남부에서 서울의 10배에 이르는 6천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이 패배를 인정한 러시아 국방부도 최근에 20에서 30km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상대가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뭡니까? 서방 국가들이 보낸 공격 무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방어 위지였는데요. 이런 고속 로켓, 하이마스 같은 공격용 무기들이 8월 말쯤부터 투입됐습니다. 수적으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성능은 훨씬 앞서 있죠. 여기에 서방의 군사 정보까지 더해서 러시아군을 순식간에 초토화시켰습니다. 미국은 9천억 원어치 무기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25조 원을 우크라이나 군에 지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군사 무기를 지원을 했군요. 당연히 푸틴의 마음은 지금 좀 급하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했습니다. 남한 면적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서 이 지역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핵 무력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러시아가 다시 전세를 뒤집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수세에 몰린 푸틴 대통령이 특별 군사 작전에 끝내고 전쟁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군 총동원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전시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핵을 쓰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전술액 밖에는 더 이상 전쟁 상황을 전쟁 국민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로서는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겠죠. 네, 푸틴과 러시아 군부가 정말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핵전쟁만큼은 막아야겠죠. 홍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의영 기자